고급 필터와 자동 필터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구요. 불러오신 파일에 고급 필터 예제 시트 클릭하겠습니다. 문제에서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A2부터 시작하셔서 G30 영역에 입력된 데이터들 중에 생년월일 필드에 가서요. 연도가 1987 이상이고 진료 시간에 가서요. 12시 이상인 데이터에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I2와 I3셀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I2셀에다가 조건을 입력하는데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작성할 때 수식을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있는 필드명과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의로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임의로 조건이라고 필드명을 입력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걸 입력하셔도 상관없고 비워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수식을 작성하는 거니까 등호가 필요하겠죠. equal 입력하시고 생년월일의 연도가 1987 이상이고 라고 되어 있다면 한 가지 조건이 아니라 두 가지 조건 중에 둘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함수 a and라는 end함수를 입력합니다. end함수는 안쪽에 있는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함수이고요. 첫 번째 조건은 생년월일의 연도가 1987이라고 되어 있다면 현재 입력된 C열의 생년월일은 연월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 중에서 연도만을 추출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열함수가 필요할 거고요. 이열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생년월일이 있는 C3을 선택하고 가로 탔습니다. C3셀에 있는 연도를 추출하면 1987이라는 값이 추출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아래쪽의 셀을 비교할 때마다 연도는 좀 달라져요. 현재는 C3셀은 1987이라는 값이 추출이 될 겁니다. 그 값이 1987, 1987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습니까? 1987이라는 연도를 입력하시고 신표,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신표 입력하시고 두 번째 조건은 진료 시간에서 12시 이상입니까? 라고 할 건데요. 진료 시간을 입력된 첫 번째 셀이 있는 G3셀을 선택하시고요. 12시간이라고 하면요. 24시간을 숫자 1로 표현을 한다면 12시간이면 1의 반이라고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1의 반이라면 0.5가 될 거고요. 크거나 같다 0.5라고 입력합니다. 하루 시간을 1일은 24시간인데 하루에 24시간에 12시간이니까 아, 반이구나. 그래서 0.5라고 값을 입력하시고 두 가지 조건에 입력이 되셨다면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누릅니다. 이 첫 번째 데이터는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생년월일은 만족하지만 진료 시간이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에는 false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 조건을 가지고 각각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추출하실 건데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실 건 아니고요. 문제에서 제시한 성명과 생년월일 그래서 B2, C2, 진료 과목이 있는 E2, 진료 시간이 있는 GE, 4개의 필드명을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결과를 추출하고자 한 위치는 I-O셀입니다. I-O셀에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물론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고요.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입력하다가 오타가 있거나 불필요한 띄어쓰기를 한다거나 해서 데이터를 추출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능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에서 특정 필드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미리 복사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셀만 선택하셔서 모든 데이터를 추출해 올 수 있습니다. 이제 조건을 작성을 다 하셨다면 데이터 안쪽에 주시고요. 위쪽에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저희는 고급 필터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정렬미 필터에 고급을 클릭하시고 현재 A2셀부터 시작해서 G30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고급 필터를 실행할까요? 라고 감박감박 합니다. 네, 범위는 맞고요. 조건 범위는 I2부터 I3 영역에 작성해 놨습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하셔야만 추출할 필드명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하고 복사 위치에 오셔서 성명부터 진료 시간까지 선택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화면에 이렇게 혹시 샵샵샵 표시가 된다면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실행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추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내가 맞게 작성을 했나? 결과 시트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맞게 작성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급 필터 예제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자동 필터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는 별도의 위치에 추출하고자 한 조건을 입력해 놓으시고 실행하신다면 자동 필터는 따로 미리 작성 조건을 작성해 놓지 않고요. 데이터 안쪽에 이미의 셀 하나만 선택하시고 자동 필터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미의 셀 하나를 선택하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열미 필터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위쪽에 B3부터 H3에 있는 필드명에 목록 단추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목록 단추에 판매 수량에 있는 목록 단추 클릭하셔서 200 이상인 자료만 검색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숫자 필터에 크거나 같음을 선택하거나 또는 사용자 지정 필터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값을 200이라고 입력하시면 판매 수량에 입력된 데이터들 중에서 20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만 추출돼서 화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고급 필터는 기존의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필요한 데이터를 다른 위치에 추출해 올 수 있고 자동 필터는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겠다. 기존의 데이터는 화면에서 감춰지겠죠. 왼쪽에 4, 7, 11 추출된 행의 번호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 필터를 잘못 작성했다라고 해제하겠다라고 하시면 데이터에 가셔서 지우기 클릭하셔가지고 다시 자동 필터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번에 고급 필터, 자동 필터의 예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